한글자막 by 한효정 겸손히 주를 섬기네 맹퇴로운 일이 많나 겸손히 주려 내게 힘줘서 잘 건너 나를 어서서 인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담아 시키고 갈 길을 잃은 우리에게 잘 인도하게 하소서 믿음의 주로 건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변경 무거운 침대가 예수님 바라보 예수님 바라보 예수님 바라보 자cereamente 주의 귀만을 내내 대단하게 하시고 원한 믿음 주셔서 이 슬픔하게 하소서 믿음의 수용 동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명령을 넘은 진대령도 믿음의 경주하이 창대의 영광 미수사 수많에 달려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창대의 영광 미수사 믿음의 수용 믿음의 수용 동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명령을 넘은 진대령도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하이 주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motions the mo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